이제 구경을 다 하고 여기 우리가 유부초밥 만들어 온 걸로 그지? 이거 다경이라 그런 애하고 윤수생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애들 소풍 간다고 유부초밥 만든 겁니다. 이제 유부초밥 먹방을 좀 찍어 보겠습니다 제자들하고 야외에 나올 때는 그냥 이렇게 간단한 도시락으로 놔도 다 맛있습니다. 뭐 어 시문지 가가 이쪽에는 또 동생이라고 동생 챙기고 야 더 가지고 와 유부초밥 부족하면 자 우리는 이제 단양에서 그 아쿠아리움 구경하고 근데 확실히 여기 야외 나오면요 애들이 많이 먹습니다. 지금 이게 유부초밥이 일반 우리 밥할 때보다 3배를 해갖고 나왔는데 엄청 먹습니다 애들이 이 야외에 나오면 잠깐 유부초밥 그 먹방 한번 보세요 이거 남을 거라고 했는데 그 만들때는 다 예상을 엄청 남는다고 맛있어요? 네 했어요 정말? 맛있습니다 맛있어요? 네 왜 나오면 확실히 맛있어 한다니까 애들이 맛있어요? 네 정말? 맛있어요 어 많이 먹어 나오면 나오면 거의 3배를 먹습니다. 3배 야외에 나오면 워낙 많이 먹어 버리니까 이게 유부초밥도 제일 처음에 이거 만들 때 우리도 소풍 나가서 소풍 나가면 나오면 유난히 많이 먹잖아요 지금 2분 찍었는데 유부초밥은 이거 남았습니다 밥을 새끼밥을 했어 새끼밥 2분 찍었는데 유부초밥은 이거 남았습니다 이거 까뜩이가 많네 이게 지금 새끼밥을 한 거야 엄청 맛있어요 엄청나게 맛있어요 유부초밥은 이렇게 주먹밭처럼 꽉꽉 눈질러 만들기 때문에 밥 양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지금 오픈하자마자 지금 어 먹어 아 이거 불량이 나오지를 않겠습니다 유부초밥 불량이 먹방먹방 불량이 안 나옵니다 지금 와 지금 유부초밥이 없습니다 지금 지금 3분 찍었는데 유부초밥이 없습니다 지금 유부초밥이 부족합니다 지금 3분 찍었는데 근데 이게 우리가 유부초밥은 유부초밥은 일반 밥 할 때 보다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3끼 식사를 해가 왔는데 지금 4분도 안 돼 4분도 안 돼서 유부초밥이 없습니다 야 이거 왜 먹어 이거 우리가 이렇게 어떤 부모는 쟤 보고 그치? 통가스를 미기면 단무지만 미기다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부모는 또 김치만 미긴다고 이야기를 자꾸 해서 내가 골치 아프다니까 아니 와갖고 자기가 자기 눈으로 보지도 못하는게 제가 얘들 덜고 있으면 거짓말 한 개도 안 보태고 한 달에 씹기만 4,500원 우습겠습니다 그 카드 내역 보여달라고 해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왜 저는 가는 슈퍼만 가니까 가는 슈퍼만 간다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보통 4,500원 우습게 나온다니까요 식비가 근데 그 식비만 식재료 사는 거만 4,500이지 애들 내가 잘한다고 용돈 주고 그거 하고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내 개인적으로 삼이기고 하면 돈 무한대로 듭니다 무한대로 몰라서 자꾸 그런 소리 하는데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지금도 여기 단무지가 있지만 단무지가 메인이 아닙니다 유부초밥이 메인이지 먹방이 5분 만에 끝났습니다 야야 저 봉지 어디갔어? 죄송합니다 5분 먹방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불량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야 이거 뚜껑 갖고 와야지